한국사 문제지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한국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월에 봤던 한국사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이 50%가 넘는 문제가 5개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하죠 구멧대를 볼까요 구멧대는 50% 넘는 문제가 9개나 있습니다 확실히 9월 모의고사가 불국사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모드 제가 보기에는 수준 좋았습니다 수준 좋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간 거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국사에서 이를 못 맞춘다 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들어야죠 컴팩트 반복해서 퍼펙트 들면 저는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틀린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1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권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게 뒷부분이 많이 약해요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10번 11번부터 해서 20번 사이가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요 지금 보면 많이 틀린 문제가 15번 13번 10번 12번 후반부죠 가끔 이렇게 앞부분도 틀리는데 경제 문화가 나오면 학생들 주약이죠 그럼 이제 많이 틀린 문제들 한번 몇 문제 봤고요 전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사 고수대기 1단계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권용기를 듣는 것이 바로 고수대기 1단계의 가장 시발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예요 댄서키죠 이거 딱 표시가 돼 있네요 거기다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어 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 아 청동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찾기예요 1번 불교를 수용하였다 삼국시대입니다 철기시대 이후죠 고인돌을 축조했다 이게 정답이죠 청동기 시대 하면 반달곰이 배비계곰인이에요 반달돌칼 고인돌 고인돌 미송레지토기 배산임수 비파형동거 계급의 발생 고인돌 어 이것도 고인돌이야 아 고조선 고조선의 성립 민문이 토기 덩이쇠로 교육하였다 쇠 철기죠 뭐 변환이고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은요 구석기 구굴계이죠 제가 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하였다라는 것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이래서 2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의 아들 무왕이 포인트입니다 대조영 발해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갈 장문유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 이런 용어들에서 발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하면 뭐죠 발해는 삼성의 거대 주주예요 부러워요 발해 뭐예요 발해죠 해는요 해동성국입니다 발해 별명이죠 삼성 육부 거란한테 망하죠 대조영이 세웠어요 대조영이요 또 주작대로 주자감 이런 것들 떠오르기입니다 자 이제 위로 올릴게요 지계를 발급했다 이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 하면 대구의 국제적 지계가 떠올라야 되죠 대한제국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또 보수의 도시 하면 대구 아니겠습니까 대 대한제국 국 9번 신창 대한국 국제 또 이제 전차가 있죠 옛날에는 이제 전차를 적차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지계발급 지계발급 백두산 정계배는요 조선 후기에요 조선 후기라는 정도 알고 간도 문제에요 그냥 간도 독도가 아니라 간도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 이게 정답이죠 화랑도는요 신라 진흥왕이죠 그 다음에 8조법은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에 한성을 함락했대요 백제에 어땠네요 백제는 6세기 이후 누구왕 때 신라와 협력하여 한강 유역 일부를 수복했대요 그러나 이 왕은 반산성 전투에서 죽었대요 백제의 이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백제왕이 뭐 백제를 세운 온조가 있고요 또 개로와요 개로와요 개로왕이 있어요 이때가 개로왕이잖아요 개로와요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죠 웅진 시기에 유명한 무령왕이 있고요 사비 시기를 상징하는 성왕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왕 이야기예요 성왕 하면 성남의 한 사진관이 기억나야 되죠 성왕 남 백제를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한 한강을 잠깐 먹었죠 한강을 잠깐 먹었고요 사비로 천도 진흥왕한테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거죠 이게 제시문에 나온 거죠 위로 올릴게요 정답 1번이죠 과거제를 시시한 것은 고려 광종 이후죠 호빼법을 시행하였다 조선 태종이에요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요 구조 오소경 체제를 완성하였다라는 것은 신라 신문왕 때 떨정 구구구 학 노급해지마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 1번 4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자겸 이자겸이 포인트예요 고려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최후가 또 포인트예요 최후니까 최지정권이고 최후 아빠가 최충원이고 무신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겸과 최지정권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묘무 이묘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이죠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다 맞췄어요 많이 학생들이요 제법인데요 그리고 뭐 딱 봐도 고려시대 거 맞추는 거니까요 김홍돌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문왕이죠 떨정 쿡쿡쿡 합 노급해지죠 돌이 뭐예요 김홍돌의 난이죠 총은요 설총 뒷글자들이죠 그 다음에 구조오석영 구서당 그 다음에 국학 그 다음에 노급해지 세트 문제죠 대마도 정벌은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3 4 6 7 8 9 집안에 장농 3 4 6 7 8 9 집안에 장농 쓰자 할 때 그 서시마 정벌 서시마가 대마도예요 그 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다 병자호라니고요 무신정변 이묘무죠 정답 4번 나왔고요 5번은 고구려 고구려 이야기죠 을지문덕은요 살수대첩 수나라와 붙은 거죠 다음 5번입니다 5번 이상하네요 지편전 지편전 짤렸지만 아마 농사 직선이 있을 것 같아요 김종서가 나왔으니까 아마 4군 6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저는 알죠 선생님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관 뭐죠 그죠 3 4 6 7 8 9 집안에 장농 3 4 6 7 8 9 집안에 장농 쓰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이 뭐예요 삼강해실도 4가요 4군 6진 답은 나왔고요 세종이니까 모문민저음이죠 뭐 다음에 뭐죠 7 7정산 8 8도 조선은 8도 8도가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조선은 8도라는 거 알면 돼요 염봉구동법과 정본육동법 집현전 해님 안녕 해님에게 안부를 묻다 안부일고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장영실 농사직설 쓰시마 대마도정벌 자경루 이런 것들 알겠죠 정답 나왔고요 별무반은 고려지대고요 막 넘어가네요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진화한대 웅진천도는 백제 정도 알고요 노비안검법은 고려광종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막 밀려요 나 미치겠네요 어떡해 자 이건 누구냐 신돈등용 전민변정도감 기철숙청 이런 용어에서 아 누구다 공민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민왕은 뭐예요 공민이야 쌍 정전기죠 사실 그 좋은 약자들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거 쓸 거예요 약간 올해까지는 여러분들도 익숙하고 나한테 익숙한 이거 쓸 거예요 공민이야 쌍 정전기 공민왕 쌍성총관 무소복 정 정방페이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사실 뭐야 이거부터 나와요 전민변정도감 기철숙청 뭐 이따위죠 정동행성 이문서페이지 정방페이지 세트로 외워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맞춰볼까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무령왕이죠 그 다음에 관료전지금 노고페이지 오늘 신문왕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신문왕 벌써 세 번 나왔습니다 똘청구구구 학노고페이지 북볼운동은요 북볼운동은 조선후기 효종 때예요 쌍성총과무소 이게 국민왕이죠 독서산품과는 통일신라 여간 신라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상황입니다 개경 개경 끝났네요 개경 병란도 권원중보 고려예요 고려 고려하면 뭐 묻는 거예요 병란도 아니면 전시구 아니면 활구 셋 중에 하나예요 연봉구동법 이야 또 세경 또 나왔네요 3,4,6,7,8,9 집안의 정동 그거 나왔네요 F가 나왔고요 정답 2번이고요 낙랑가 외에 철월 수출했다 금강가야고요 그다음에 담배 고호담도 감옥고가 나오면 조선후기다라는 거 알게 고추, 호박, 담배, 토마토, 감자, 옥수수, 고구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임호군란 직후에 있었던 인물 엿값 한 대이죠 임호군란 다음에 재물포조약 엿, 엿장정 조청이 엿이잖아요 갑신정변 다음에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라고 하는 것 알게죠 정답은 2번이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포인트일까요 명량이 포인트죠 명량 12척의 배로 외선 200척을 막은 우리의 마음을 명랑하게 만들었던 명량 대첩이고 이 이후에 이순신이 죽죠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그게 노량해전이죠 그래서 한산도 명량 노량이 다 이순신과 관련된 해전이죠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찾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곽재우죠 의병장 중에서 곽재우는 꼭 외우라고 그랬는데 또 딱 나왔네요 귀주대첩을 보고하는 강감차는요 고려시대 때 거란과의 충돌이죠 고려 순서 서귀포 별동을 제가 빼먹었네요 서귀포 별동 금귤대장 약자만 외우지 말고 약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서희와 강동육주 귀주대첩 포리장성 천리장성 별동 별무방과 동북구성 금나라 권고 금나라의 사대아주 이자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몽귤의 침략 사신이 이제 몽골 사신이 죽어서 몽귤 사신이 죽어서 몽귤이 침략하죠 몽귤 침략기 때 강화도로 피신했고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죠 위하도 회군은 뭐예요 고려 멸망과 관련된 거고요 서희는 뭐예요 이거 서귀 서귀죠 고려와 역시 거란의 대결이죠 평안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는 홍경랭은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9번 또 가르졌네요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 대전통평 장용영에서 정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조하면 뭐예요 정규 초장 신화죠 초장이 정규직이 된 신화가 있었잖아요 정이 뭐예요 정조 규각 규장각 초계문신 장은 장용영 신은 신의통공 유구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죠 화 화성 수원 화성을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오른 거 찾게요 평양으로 천도했다 장수왕이죠 한성순보호는 뭐예요 왜 또 나왔어요 왜 그래 한성순보호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개항 이후의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 순이 무슨 순자라고요 십순자 열흘마다 한 번씩 나왔고 순한문 신문이죠 수원 화성이 정답이고요 마리칸 칭호는 신라 네물 마리칸 네물왕 때 일이죠 얘가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은 애죠 네 왕이죠 사신관제도를 마련하였다 고려 왕건이죠 왕건하면 또 기억나야 되는 약자 그죠 사기결혼에 흑역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죠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결혼정책 흑창 역분전 사성정책 정답은 잘못 체킹했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잘 풀고도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체크를 잘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동법의 포인트에요 대동법 대동법 언제에요 조선후기 때 뭘 없앤 거죠 공물제도에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공인이 등장하죠 공인이 등장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전시과는요 고려시대에요 향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거 잘 나오지 향부곡 소 고려에요 유명한 거 무신정권기 때 망이 망소위의 난이 있잖아요 어디서 일으켰어요 공주 명악 소죠 명악소는 영어마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개항 이후 농민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 개항 이후니까 아니죠 강화도제약 이후잖아요 산미정식계획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사절단이 파견된 배경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뭐죠 이건 기기창 아 영선사군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조사시찰단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거 어떻게 많이 맞췄어요 신기하네요 내가 제가 잘 가르쳤나 보네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정책 추진기간 통리기무암이죠 통리기무암은 통리기무암은 조사시찰단 리모군란 갑신정변 부들러 건문도 사건 반공령 사건이 1880년대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찾으면 돼요 뭐 개항이나 통리기무암을 찾으면 돼요 자 광무개혁이 실시되었다 광무개혁이 나오려면 그죠 대구에 국제적지계가 나와야 돼요 조선혁병사는요 백정들의 운동이죠 평동운동이죠 분하르드 운동은 분하르드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의 문자보급 운동이죠 교육입국 동아일보가 이제 추진한 거죠 교육입국 조선은 갑오개혁 때 발표가 된 거고요 정답은 그래도 5번이 되었습니다 오른문제도 어떻게 이게 순위권 안에 안 들어갔네요 신기하네요 12번 다음 영수증을 발급한 아 아까 5순위 안에 들었겠죠 12번 다음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독립문 독립문이 포인트에요 독립문 끝났네요 독립표이죠 뭐 그러면 독립표 찾는 거예요 위로 올릴게요 잡지 어린이를 발견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방정환의 활동이죠 천도교인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 바뀐 거예요 관민공동회가 그죠 독립회랑 관련돼 있죠 또는 관민공동회가 아니라 만민공동회요도 맞고요 또 독립신문도 맞아요 서재필이 나와도 맞죠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죠 5선학교 대선학교는 신민회죠 신민회 신신공대 105인 신민회 신흥강습소 공화정추구 대성학교 105인 사건으로 몰라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것은 의열단이죠 의열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팀킴 신나조가 떠올라야 되죠 팀킴 김씨가 많죠 김원봉 김상욱 김익상 신씨도 있네요 신석 신석주 신석주 신채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아니겠습니까 의열단의 마지막 인물은 팀킴이 아니라 나씨였죠 나 나석주죠 정답은 2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틀렸는데요 컴팩트에서는 안 가르친 거예요 제가요 컴팩트에서는 안 가르친고 퍼펙트에서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보면 황제 페이가 있잖아요 황제 페이요 우리나라에서 딱 봐도 뭔가 망하는 분위기고 망하는 분위기잖아 망하는 분위기인데 황제 페이가 나왔어 뭐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황제가 페이 당했다니까 고종의 페이구나 뭔가 나라 망하는 분위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황제 친구 언제부터 썼어 대한제국 수립 이후부터 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퍼펙트에서만 가르치고 컴팩트에서 안 가르친 정민의병이지만 황제 페이에서 아 대한제국 이후 아 나라 망하는 그런 시즌 아 마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1907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관 자 다음 14번입니다 흥선대웅군의 대의 정책이 나왔고요 지금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제너럴 시험원호 미국의 강화도 공경 뭐 어재연 뭐 이런 많은 힌트들에서 흥선대웅군의 천재 병신 천주교 밖의 제너럴 시험원호 병인양요 친미양요 중에서 아 제너럴 시험원호 사건으로 일어난 친미양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정확 더 구체적인 약자는 천재 병호신인척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인데 이제 이게 뭐 막 병신인척 하는 거죠 죄송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에 맞을게요 예 이런 약자는 사실 안좋죠 반성할게요 천주교 밖의 제너럴 시험원호 사건 병인양요 친미양요 이 다음에 이제 척합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 맞추는 거죠 정답은 나왔고요 삼별초가 조직되었다는 건 언제 무신직공기 때 무신직공기고요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마중에 있었어요 임진왜란 역량 조선후기 군대다 라는 정도 알면 돼요 천리장성축조는 고구려 때도 되고 고려 때도 돼요 고려 때는 이제 당나라에 맞서서 연개소문이 만들었고요 고려는 거란의 3차 침략을 다 물리치고 나서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죠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에 대한 고종의 항거다 라는 거 중요하죠 정답은 2번 자 15번 각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에요 군대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에요? 그죠?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찾는 거에요 충칭에서 만들어졌고 김원봉이 합류했다는 이야기고 국내 진공작전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미국 OSS의 지원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죠 1번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99인이죠 동북 삼성을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 때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청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죠 자유시 참변으로 다수가 희생되었다 동래꾼이죠 동래꾼들이고요 20년대도 순서도 알아둬야 되죠 봉청 참참참 미쓰야 산부통합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요 봉호동 청산의 간호참변 자유주의 참변 참정신 산부의 성립 미세협정 산부통합 정답 5번이죠 다음 16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뭐 이런 용어들에서 광복 이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면서 결국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한반도 남쪽에서만 한반도 남쪽에서만 50총선거를 훗날 하게 되는 거죠 광복 이후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고 광복 이후에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1번 이거는 이제 컴팩트에도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고 퍼펙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잘 맞출 수 있죠 1번 군국기무처 설립은 갑오개혁이죠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 라는 거 잘 알아두기에요 그래서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다 세트다 라는 거 알기고요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는 공민왕 때 일입니다 유교전쟁 전후 처리는 휴전 글쎄요 뭐가 알맞을까요 별로 알맞은 게 없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요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 그렇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걸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모두 실패하게 된 거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고정의 장래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났죠 3.1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을 찾는 거에요 유신체제에 저항했다 이거 뭐가 좋을까요 부마민주항쟁이 좋겠죠 부산마산 신분제 폐지를 요구했다 동학노매운동이 좋겠죠 갑신정변이나 동학노매운동이요 갑오개혁 때 결국 폐지된 거죠 직강소가 나오면 동학노매운동이고요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한 건 국채보상운동이죠 일제강점기 최대운동 이게 3.1운동이죠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 광주학생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3.1운동과 비슷한 게 순종의 장례식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 60만세운동이죠 정답 5번이고요 18번째 문제 이 시기 일제정책찾기인데요 강제동원 위안부 징병 또 없나 뭐 이런 용어에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민족말살통치의 본격화 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말살통치의 본격화 시기를 찾으면 되니까요 정답은 저기 보이네요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건 뭐예요 그죠 1880년대 통리기무아문의 신식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곤란이 터진 거죠 비변사를 폐지한 것은 대원군 홍범14조는 갑옥이요 그다음에 삼정이정청은 임솔농민봉기 직후에 한 거예요 삼정을 삼정 나오면 그냥 삼정 나오면 19세기 세도정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삼정의 개혁을 좀 철저하게 한 케이스가 이제 대원군의 호포제 같은 거죠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죠 왓타지다치와 다이니폼쿠쿠니 신민대 아리발찌 뭐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냐고요 제가 이 시기 때 살았나요 정답 5번이고요 1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3.15 부정선고가 포인트죠 3.15 부정선고가 포인트예요 끝났네요 3.15 부정선고가 나왔으니까 4.19 혁명이죠 4.19 혁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거 찾게요 헌의 육조는요 그렇죠 이건 관민공동회 동리협회와 관민공동회 이야기입니다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운 것은 김구 등이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이끌어냈죠 신군부 세력은 신군부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전두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이죠 광주를 중심으로 했던 6.19 민주화 선언이 이게 뭐예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노태우 후보의 선언으로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에서 3번 2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6월 15일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포인트예요 김대중 정부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원 2년 반 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부터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 정책을 추진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금강산 강강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국제의 햇볕 정책의 일련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1번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1927년 일제강정기죠 일제강정기예요 농지개혁법은 언제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행정부 이승만 정부와 제형국회 때 있었던 일이고요 대한국 국제에는 구조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광무기업 국대구의 국제적지계 개성공단이 정답이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한 달 뒤에 11월 수능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11월 수능에 밝은 우리 밝은 얼굴 서로 봐야죠 밝은 얼굴 서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저는 퍼펙트도 만들었고 컴펙트도 만들었고 이번에 원펙트 원펙트 제가 10월 막주에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원펙트만 남았고요 여러분들은 퍼펙트 컴펙트 둘 중에 하나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달 뒤에 웃는 얼굴을 못 봐요 봐야죠 웃는 얼굴로 봐야지 웃는 얼굴로 어 다음 시간에 11월 수능 때 밝은 얼굴 아 원펙트 시간에 또 밝은 얼굴 원펙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자 바이바이 가자 만점 1등급 이러면 만점 받을 필요가 없죠 가자 1등급으로 1등급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받아야죠 가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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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 miss you